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가 냈던 신간 도둑놈들 선거 어떻게 훔쳤나 다 구입하셨죠. 구입하시고 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지역에 있는 유관부서들 경찰서 서장님 그다음에 검찰 다 주소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널리 널리 이 내용이 좀 확산되도록 여러분이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판매고를 높이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심혈을 겨루할 수 있게 도둑놈들 선거 어떻게 훔쳤나를 표현했기 때문에 아무튼 많은 한국분들이 현재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조작국이 지금 되어가는 상황을 정확히 알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대신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참정권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를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 있도록 손자, 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도둑놈들을 좀 널리 확산되는데 그리고 다음 2월 첫 주에는 3구 대통령 선거에서 260만 표를 24만 7,077표로 어떻게 줄였는가 또 260만 표 격차가 어떻게 났는가 그런 3구 대선에 대한 분석책자가 나오니까 계속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셔야 제가 이제 아주 마이클 오웬님 용돈받아서 책 사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참 국민들이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 이런 아주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이클 오웬님 말씀처럼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 안 되면 공기가 나빠지는 것처럼 물이 나빠지는 것처럼 점점점점 더 힘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자기가 난방비가 폭등하고 집을 산 데 집값이 폭락하고 이런 부분들을 선거 문제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져야 이 선거를 지켜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또 나중에 시간 되면 조금 더 시간 내서 말씀드리고 이제 참 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저도 이제 보면 참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경제학자로서 늘 관심 있게 가져온 것은 성장률을 좀 더 계속해서 높여서 많은 부가 생산돼서 분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이 대중영합주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포퓰리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포퓰리즘을 막아야 되는데 일본이란 그런 나라에 비해가지고 한국은 그게 굉장히 쉽게 사람들이 공짜에 놀아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점만 이제 그동안 많이 걱정을 했는데 아 이렇게 선거가 무너져가지고 선거가 무너져가지고 부정선거 곱하기 포퓰리즘 이런 최대의 난제가 한국 사회에 펼쳐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제가 쓴 책 중에 가장 많이 읽겼던 책이 노무현 정부 때 썼던 2004년 동안 10년 후 한국이라는 책이죠. 그 책에서도 포퓰리즘 그리고 중국의 영향력 경쟁력 약화 이런 문제에 대한 걱정을 했지만 내 생에 여러분들 이렇게 선거 문제를 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생에 소중한 시간 가운데 3년 4년 정도로 그렇게 퍼부할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죠.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몇 건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현재에 끝마쳐 있는 것은 대선 2건, 지방선거 2건, 교육감선거 1건,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1건, 그 다음은 이제 4.15 총선을 쓰는데 그 정도 이제 발간하고 마칠지 아니면 이 책이 계속해서 많은 분들의 성원이 있고 후원이 있고 이렇게 하면 계속 쓰겠지만 자비를 가지고 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재산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뇌를 대신해 가지고 공박사가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저렇게 계속해서 지필작업을 통해서 선거 문제에 대한 경고를 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시면 그러면 내가 지필작업에 조금 더 힘을 받아서 계속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래